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시죠 애터미 A 코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과거만은 남자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하는 남자 임페리얼 마스터 이더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만 약 8천 명 해외에서 약 4천여 명에 참여한 이 오롯 홀 오프닝과 첫 라이브 석세스에 참여해서 강의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도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 본사 입주할 때는 A4 용지로 써 붙였던 사무실에서 그 어마어마한 본사를 갈 때 감동도 대단했지만 진짜 아까 우리 임승택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만의 이런 세미나장 제 생각에는 킨덱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런 세미나장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떨리고 또 기쁩니다 올 2월부터 우리가 코로나라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오늘 이런 라이브 석세스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 진짜 네폭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또 작년에 저희는 1조 매출 또 CC 민증 1억 불탑 대통령 표창과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지만 올해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장 지난 7월까지 1%를 성장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참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비대면 뉴노멀 언택트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김미경이라는 그런 오프라인 강사가 리부트라는 책에서 언택트를 이기는 방법은 온라인 미팅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온라인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라고 저수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 애터미에 이미 그 일을 해낸 분이 있더라고요 조요나라는 키릭스탄의 우리 교포신대 6월 상반기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부업으로 세일즈 마스타를 승급을 했는데 제가 스피치를 두고 감동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냈는지를 좀 이메일로 보내달라 하니까 그분이 이메일을 보내 왔는데 보니까 생전 SNS라는 걸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작년부터 SNS,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등을 통해서 수백 명의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번에 7월에는 자기 파트너 지금 이 하반기에는 또 파트너를 판매사를 보내면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아를 신천한 것밖에 없다 내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따라했더니 됐더라 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참석한 사람들 위해서 제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 계신 누님께서 1991년 초에 한국의 아메이가 시작하니까 아메이다 내 인생을 걸어라 라는 편지와 카다로그를 보내셨는데 그걸 보고 그 누나는 저에게 저의 집과 저의 모든 것을 도와주셨던 누님이기 때문에 전업으로 들어가서 9년 동안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이리밍을 6년을 했지만 또 성공 못했어요 그리고 렉서스 시너지 유산화 사업을 17년간 한 끝에 저는 집을 없애고 주부신용 물량제약을 되고 통제하기 압도돼서 아 나는 이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나락이라는 쌀도전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시는 다당길 안하리라 결단하고 취업한 그 회사에 지금은 크라운이신 박동철 상무로부터 애터미라는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저는 이런 거 안합니다 하고 나왔지만 그분이 저에게 주신 화장품 한 박스를 써본 우리 딸이 화장품 세 개를 주문 받아오는 바람에 애터미를 알게 되고 이런 세미나에 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푹 떨었습니다 제가 17년간 간절히 원했던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나요? 찐찐찐찐찐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네 저는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하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애터미는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또 카다로그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본사를 가면 A4 용기로 탁 써붙였어요 애터미 본사 하지만 저는 성공하게 다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포크레인 기사 지금은 단장 되니 김광열 또 노래방 아줌마 김성심 청주를 일주일에 두 번 또 제주도에 두 번 1년간 갔더니 1년 만에 스타 마스터가 되고 본부장이 돼서 성공을 해냈습니다 또 2년이 되니까 로얼마스터 또 현재 임페리얼까지 이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왜 제가 똑같은 사업을 다섯 번 해서 17년간 실패했던 이 도구가 잘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에요 못난 놈입니까 찌질이 못난 놈입니까 찌질이 못난 제가 왜 성공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돈 안 된다 등등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가 작년에 1조 매출 올렸으면 3,500억이라는 돈이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이 됐어요 우리 사업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17년간 실패를 해야 그런 감동이 생기나요 저희 회사가 성공하고 제가 성공했던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좋고 싸니까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세 세미나에서 직급 인증싱을 할 때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계속 들어보면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왜 사업을 해요 제품에 대한 감동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스피치를 한 거 보면 제품이 좋고 싸면 소비자가 늘어나고 그 제품을 써본 감동으로 사업자가 계속 늘어난다 두 번째 성공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는 기적은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입비가 없으면 무한난고 단계로 내려가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등록이 됩니다 나보다 강의력이 좋은 사람 판매력이 좋은 사람 조직력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 인품 있는 사람 또 학식이 있는 분들이 내 밑에 계속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60년 역사 속에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는 있더라 없더라 아직까지도 없어요 또 우리 회사보다 더 싸게 파는 회사가 있나요? 없어요 2018년도 공정거래회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소비자가 약 7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350만 명이 애터미 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나머지 140개 회사가 합친 소비자 수가 350만 명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로 정의로운 보상 플랜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내려가서 그것은 무한누적으로 우리에게 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하루에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너리 플랜의 숙제가 바로 무한 단계 무한누적으로 주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과부하를 어느 누구도 한 회사도 해결한 회사가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만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 1조 해외까지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저희가 전세계 11위를 달성을 했는데 과부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미 7년 전에 5천대 5천만을 넘어서 지금은 그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만 제 수당은 단 돈 10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의 5천대 5천만을 넘친 매출은 회사가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형제라인들에게 골고루 M분엘로 나눠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 회사의 최고의 비전은 집단의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후원수당에 의해서 월 3천만 원은 누구나 벌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이런 정의로운 보상 플랜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오늘 시너지 앰플 보셨죠? 저는 이달부터 아직 우리가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시너지 앰플이 약 100만 개 이상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앰플 진짜 끝내줘요 지금 우리 로얼마스터 이상은 다 써봤는데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시너지 앰플로 우리는 업계 1위를 등극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 이터미 지금은 잘나가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잘나가겠느냐 삼성 같은 기업도 10년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에 운명을 걸고 변신을 해나가지만 우리는 어차피 쓸 생필품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이 있고 무한한 성장 동력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인 뭐냐 어차피 쓸 생활비가 사업비로 바뀐다 근데 어차피 쓴 생활비가 사업비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좋고 싸야 되죠 결국 우리가 지출로 끝났던 일들이 수입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네 가지 이유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면 됩니다 플러그인이란 뜻은 우리가 전기 코드를 코드를 딱 꽂을 때 완벽하게 꽂히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복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복제 사업은 나를 둘른다는 말이에요 둘로 만든다 자 내가 불량품이면 내 파트너들은 계속 뭐가 나와요? 불량품이 나오겠죠? 좋은 나무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백번 김구 선생은 평생 자우명이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라는 자우명이었어요 내가 시스템대로 똑바로 걸어야 내 파트너들도 날 따라 똑같이 성공의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첫 번째가 성공의 8단계입니다 성공의 8단계는 60년간 네트워크 성공자를 계속 조사해 봤더니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했더라 저에게는 충분한 목표가 있죠 균형 잡힌 삶이라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헌신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의뢰하는 판매사라는 첫 번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판매사가 되고 싶다라는 건 꿈이에요 거기다 시간을 정해야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겠다 주도적으로 살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명단 작성은 한 사람당 250명의 명단이 있더라 이것은 지그지글러가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에게 부고장을 보냅니까? 청첩장을 250명을 합니다 청첩장을 250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250명의 명단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고객 한 사람을 250명 대하듯이 했다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세일 접게 성공자가 됐어요 명단 작성은 250명을 계속하되 매일매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공할까 안 할까를 예단하지 마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명단에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건너 건너 건너에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로 사업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궁금증면 유발을 해라 그리고 만나서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비전 등에 얘기를 해라 자 그런데 이 쇼더 플랜은 1시간 2시간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월 1억을 벌 수 있는 큰 일을 시작했는데 너도 한번 알아볼래? 하고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의 유명한 말씀 있죠? 지 마음의 법칙? 내 마음의 법칙 자 애터미 하자고 얘기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누구 마음? 지 마음 자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진짜가 나타났다 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너나에 너나서 자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 거절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거절은 이 사업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를 거절한 건 아니에요 저희 동생 이해정 인필엘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사인을 받으려다 했잖아 우린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만나자 또 살 때까지 할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담도 하지만 상담을 받는 입장도 되잖아요 상담은 구멍 메우기 즉 파트너가 힘들어서 찾아오면 나도 그랬어요 하고 끌어안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또 우리 파트너가 다 빨간색 파란 빨주노조 파남보 무지 색깔 무지개로 색깔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너에게 맞춘다 마지막으로 복제 복제는 초심자가 나이가 전화해서 만나서 후속 조치해서 상담해서 후속 조치 계속 반복해서 그분이 딱 알아들었을 때 그분의 질문은 뭐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을 1단계로 안내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점화하고 후속 조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와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1단계부터 7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데 그것을 우리가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8단계만 가지고는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초보자들은 안개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깜깜한 토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나를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겠다 심리학의 본의자이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자 저희는 월 1억을 벌기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8화 이 8가지 행동만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느냐 관리 경제학의 대가인 피터 드로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측량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우리 파트너가 스폰서님 나 열심히 했어요 나 죽기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 사업에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사업이 진행이 늦어졌을 때 왜 그분이 사업자가 안 생기고 소비자가 안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매톡 60년 역사 속에 많은 성공자들이 해본 결과 이 8가지 행동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카네기는 어떤 개인이 변화하는 사이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ll want this 뭔가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균형 잡힌 삶 월 1억 이라는 돈을 벌고 싶다 라는 니즈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다시 그러면 그 원하는 일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을 만들면 성공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터플라이 에펙트 나비의 그 카나 그 날개짓이 변화를 일으키면 태풍이 된다 라는 이론인데 우리 애터미를 얘기하면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 월 1억을 벌고 싶다 라는 소망 을 우리는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스 세미나를 통해서 배워서 두잇 에이코아를 실천하면 그 여덟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면 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여덟 가지 행동은 책을 읽고 VOD를 시청하고 미팅을 참석하고 애용하고 초도 플랜하고 소비자들하고 상담하고 신뢰 쌓기하는 이 일련의 행동들을 나비의 날갯집같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그 습관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체크해보면 자 책을 하루에 15분 읽자 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하루에 1%를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나 자신의 개발에 여러분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뭐 언택트 비대면 뉴노멀 이런 말 진짜 생소해요 아까도 박명단장이 회사 소개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카네기 인관관계론을 꼭 읽으셔야 돼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네트워크이 힘든 것은요 이 사업이 힘든 것보다는 스폰서와의 갈등 파트너에 대한 갈등이 50%가 넘어요 카네기 인관관계론을 첫 번째는 비난비평 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파트너에 대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그럼 비난비평 불평만 안 해도 그분은 인관관계에서 80%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란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분은 목표가 전부다 나머지는 사족이다 목표 설정 능력이 바로 성공의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피터 드러커도 자기 경력 노트에서 목표 달성 능력은 아주 작은 습관을 작은 능력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다 662 36이라는 99다는 우리가 생각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행동도 여기 에이코의 능력을 습관으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그지글로 정상에서 See you at the top 이분은 네톡 마케팅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온셀링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이분은 세일즈 업계 57년의 경험을 이 책 한 번에 담았어요 진짜 책머리에 있는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평생 종로를 사다 끝날 것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 저는 항상 얘기하죠 이 해모임으로 말할 것 같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머리털은 안 빠지세요 치아는 건강하세요 피부관리는 잘 되세요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 나 피부가 안 좋은데 그러면 아 우리 앱솔루트가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클로징이란 책에는 당신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당신도 그만큼 얻을 수 있다 우리 황금률 같은 거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제가 요일 근래에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에이코아라는 행동을 습관으로만 만들면 성공한다는데 왜 못할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런 책을 읽어봤더니 여기에 우리 아톰이죠 아톰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듯이 아주 작은 습관을 내가 이루면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바꾼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빗이라는 또 책 이런 습관에 관한 책도 읽어보시고 또 김비경의 악가 리프트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언택트를 가지고 성공할 건가 자 서울대 최종각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는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딱 펼치면 탁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측량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그 말이 탁 첫 페이지마다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에이코를 실천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내가 책을 읽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지 않으면 임프로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계 석학들이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책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매일 에이코 한 걸 보면 책 읽기가 매일 액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액스할 시간에 책 15분 읽어라 그렇게 맨날 답장을 보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24시간의 1%만 참자 오늘 제 강의를 들은 분들 다 15분 참고 책 보실 거죠? 본다면 손 들어봐요 이렇게 두 번째로 VOD를 하루에 한 개 이상 보자 우리가 거절을 받으면 팍 다운되죠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VOD 회장님 강의 제 강의 등등 성공자 강의를 들어보면 다시 열정이 생긴다 그런데 제가 에이코아를 얘기하면서 VOD를 하루에 한 개 보자니까 유튜브나 루프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거예요 저에게 꼭 이 얘기를 넣어달라는 리더들이 많아서 오늘 넣었어요 앞으로는 애터미 채널과 애터미 유튜브의 VOD를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자 미팅에 참석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아마 오늘 석세 세미나를 들으면 열정이 막 생길 거예요 네 번째로는 애용하자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것은 아까도 하우냐 와이냐 했듯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때도 내가 제품에 대한 사용법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본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쇼더플랜 성공의 8단계에 나온 쇼더플랜 똑같은 거예요 성공의 8단계도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전화하는 이유는 쇼더플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걸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했는데 너 한번 알아볼래?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에 열다섯 번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두려워하면 X가 많아요 내 맘의 법칙 내 맘이 내가 애터미 하자는 건 내 맘이고 하고 안 하는 건 지 맘이다 거절에 부담을 갖지 말고 해라 자 2시간짜리가 아니에요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눈만 마주치면 애터미 아세요? 하고 들이대시라고요 거룩하게 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월 1억을 3대까지 타는 일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자 소비자 전달은 제품을 써본 감동이 사업을 결정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PV 올려서 수상을 타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자의 90% 이상이 내가 이 사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 해요? 제품을 써본 감동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자 전달을 제대로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상담은 미주얼 구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꼭 업무 보고가 아니라 스폰서님 식사는 하셨는가요? 매일매일 전화하다 보면은 스폰서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이 파트너가 지금 고민이 있구나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신뢰 쌓기 신뢰 쌓기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고 아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칭찬하자 그리고 카네기가 얘기한 1단계 카네기를 보니까 첫 장이 나오는 비난비평 불평 하지 말자 비난비평 불평을 그분은 뭐라 했냐면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성공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자 코로나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리고 우리 2020년 얼마 안 남은 4개월간 진짜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서 시너지 앰플을 저는 100만 개가 올해 목표예요 4개월간 100만 개 이상을 팔아서 우리가 한국에서 올해 1등을 하고 5년 후에는 5조 매출을 올려서 전 세계 2등을 하고 10년 후에는 10조 매출을 달성해서 우리 애터미가 전 세계 네트워크 1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합시다 에터미 넘버원 아저아 아저아 아저아